한 명이 보쌈 당해도 모른다는 이 집의 특별한 보쌈. 우선 돼지고기는 결이 곱고 다몽색을 띄는 신선한 것으로 준비를 하고요. 냄새를 없애는 소립과 건강을 챙겨주는 한약재가 첨가해 삶아주면 된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육수를 몸에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고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본 보쌈고기. 자, 이제 먹음직스럽게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립 육수 덕분인지 윤기가 자르르 흐르네요. 건강한 소립, 알고 먹으면 더 유용하겠죠? 고혈압, 당뇨, 니코친 제거, 독소 제거,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보쌈을 거두는 비밀병기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평범함을 거부한 해물솔립 보쌈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선 동해바다에서 나는 제철 해산물이 아낌없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가리비며 오징어와 문어 숲에 고소한 홍게까지 그야말로 눈이 번쩍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셨대요? 보통 보쌈하면 단순하게 김치에 싸먹는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보쌈과 바닷가에 난 해물들을 결합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사장님의 색다른 시도 덕분에 탄생된 해물솔립 보쌈. 보쌈계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푸짐하게 또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알겠죠. 크게 한 쌈 싸서 입으로 직행.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가짜 취향에 맞춰서 골라먹을 수 있으니 남녀노소 누구나 찾게 되는 맛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만 드시고 증명을 해주셔야죠. 바빠요, 드시느라. 소량이 약간 가미가 돼서 먹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골고루 영양식으로 문어나 오징어나 새우나 이런 개종류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름 보양식은 특히 뜨거운 국물 요리가 많은데요. 이열치열. 땀을 흘려가며 먹어야 제맛인 삼계탕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메뉴. 직접 공개해 주시죠. 오리예요, 오리. 오리탕. 오리탕 중에서도 들깨로만 만드는 게 아주 보양식이야. 손님들 칭찬이 자자한 오리탕. 과연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주방으로 직행하니 오리 손질이 한창이시네요. 이 오리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리는 태어나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보통 2kg 정도 된 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리가 차고 맛있고 육질도 부드럽고 오리 특유의 누린도 적게 납니다. 성인병 예방, 피부민용 등 여러 가지 좋은 효능으로 현대인들의 보양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리. 하지만 이 오리의 잡냄새를 잡는 게 관건인데요. 이곳에선 바로 이 토란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답니다. 한약에 감초가 들어가듯이 각종 독소를 제거해주는 작용을 토란대가 하고 있습니다. 토란대에 이어 등장한 이 집의 숨겨진 비결 둘. 고소한 향만큼이나 영양 만점인 들깨입니다. 이 들깨가 진한 국물 맛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콩물처럼 한꺼번에 갈아서 두고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을 매일 이렇게 손수 작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럼요. 매일 갈아서 써야 돼요. 이게 깨가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이 깨 육수물이 매일 갈아서 써야 돼요. 그때 그때. 들깨 육수에 빠진 오리. 이제 그 고소한 사연을 좀 들여다볼까요? 들깨 육수와 오리의 합방으로 시작된 즐거운 하모니. 뚜껑이 푸짐하게 담아 일렬행대로 각을 덜어서고요. 가스불을 올려 자작대작 보글보글 맛있게 익혀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고소한 향기가 여기까지 번지는 것 같죠? 무거워거든요. 이러니까 오리가 들깨에 뿡당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나 봅니다. 고소함에 향기탕을 더하는 마지막 화룡점정. 미나리까지 얹어주면 황대박상이 부럽지 않은 들깨오리탕 대령입니다.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들깨 육수에 독소를 품은 몸에 나쁜 육수들은 이제 안경입니다. 뜨거우니 후후 불어서 한 번 먹고 또 미나리와 곁들여서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겠죠? 옛날에 인국님도 바탕에 올라갔는데 우리 자만들이 지금 먹기에는 얼마나 좋으니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말할 게 없어요. 남이 안 사주면 내 돈 주고라도